땡 오오 잘 나왔는데 한 번 더 땡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받더라?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야 아 여기서는 저장이 안되는구나 하나씩 넘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땡 아까 잘 나왔었는데 아깝다 차세트 배달원 팽이 여기서 못 봤나? 아 뭐 일단 다 받아놨어요 아 뭐 일단 다 받아놨어요 아니 잠깐만 안되네 이것도 이거 잡고 나서 총 4개 받죠 이거 미리 받아도 책임 되거든요 3 아이스 센터 3 포션 좀 치워봐봐 포션 귀신이다 귀신이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도갈 도갈 괜찮네 회중시계도 괜찮네 몸박? 그래 이 게임은 몸박만 게임이야 포션 슬루트 하나 없어졌는데 밑에 내려온거야? 아 이게 내려간거구나 왜 왜 내려갔어 저거 진짜 이상한 버그다 얘가 내려갔네 얘가 내려갔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방울 리메이크다 줬어 방울 리메이크다 줬어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회중시계랑 생강 생강이랑 이런다 그러네 지금 불 뿜기 나오면 난리나네 킹 뿜기 각이다 어? 이거 이거 저주 제거 안되는데 아니 안되는데 이벤트 너무 크냐 얼어붙은을 이제 갓 뿜기 먹으러 가자 철힘이다 철힘이다 젠힘이 제대로 돌아왔대 아 1댐 진정한 끄기 킹뿐기 어디갔어 킹뿐기가 답인데 킹뿐기 킹뿐기 킹킹기 킹뿐기 타락 화염장벽 잼탄사고싶다 킹킹기 킹킹기 킹 η 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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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телей fungi 한 대 맞아야겠죠 철힘쓰고 천천히 가요 좋았어 아이고 둘다 둘다 깨먹하냐 아 근데 이겼네 슬라임 어 잠시만 기본 모드에 콘솔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이네이벌만 하면 돼요 한계 돌파 포시 방울 너무 똥같이 생겼어 저열 판도라 R 두개 있는데 판도라는게 낫지 않을까 금속화 파열 발굴 이도류 별론데 엄청 별론데 너무 많다 해봤데 답은 킹꿈기밖에 없는게 아닐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흘려보내기 서슴 포식각 볼 수가 없군... 야 이거 저거 안나오냐? 쉐 쉐 안나오냐? 쉐 나오면 하늘나라 보낼 수 있는... 어? 하하 죽어라 고통을 느낄 템도 없이 빨리 죽는... 플리트 카자 아니 상점수 킹뿜기 왜케 안나오죠? 완타 두개 갈면 되겠다 완타 한개였어? 으퍼컷이 두개였네 오오 무적단일골 괜찮은데 흠 아이고 이런 무적을 썼으면 달굴로 꺼냈을텐데 그래도 아이언클랜드라서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 아 클 개사기자노 광폭화 병번개 널거 없나? 흘려보내기 널까? 그릇 그릇 근데 그릇 별로 안보일거 같은데 카드 많이 잡을거 같은데 아 노답 삼형제 팽이가 있었네 팽이가 있었네 관리자도 먹을수있지않을까? 아 아 아 개노삼다먹었다 껍 케틀벨 힘골랑 싸 모르는 유물이다 카드좀 더 보자 까리지않고 잘먹는 나이온클랜드 다시 안청 잘먹네 아이고 무감갑 참호 뭘 넣어야되지? 무감타를 가야되나 아니면 둘다 좋은데 네 무감절힘 부터 보자 아이고 에라 어서오세요 절심 절심 절힘 짱새 전투체면 무감각 무적 무적이 더 나을거같애 덱 구성상 덱 구성상 긴 감각도 좋긴 한데 바리키도 어디였나 전-, 전메 전메 으 으 으 으 아이고 몸박만 나왔음 따로 킬각인데 이도료 몸박 이렇게 챙겨놓고 됐다 무갈무 이게 포시카까지 나오네 예상 못했는데 발굴 사신 발굴 하나 더 넣어서 발굴 퐁당퐁당 왕관? 소주? 소주 그냥 트롤 나비 할까 소주 이제 하얀 짐승 속상 라울드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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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세계를 가져가네 알파탑인데 이 세계를 가져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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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힘 배울 카드가 없는데 어 더블 규준 규준은 좀 아닌거 같은데 규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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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도리의 모노체 도리 참호 도리 절힘 도리 부적 도리 무감 무감 참호 절힘 절힘 복사가 제일 굳이 덱자에게 편할거 같은데 포션 벨트 소주 도리 도리 복사 Elena 와 힘구야 지나치게 강해진 아이언 클레드 주준 없었으면 잡았을텐데 곤충각제까지 엘리트 다 주워둔 참호 쓰지말구 장벽 썼어야 했는데 뭐든 잘먹는 아이언 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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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클레드 흑우부적 빨리 도나온다 아이언 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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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엄청 센데 다 때려 잡네요 징근 똥뿜기는 언제쯤 나올까 결국 똥뿜기 없이 이곳에 도달했다 타락을 지금 써도 되긴 할텐데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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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응이 흥미가 센데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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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불풍기는 사기 카드가 아닌걸 냠냠냠 징끈이 기메키게 규준 캐치하네 끈기 있었다 2불 5불 2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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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불 2불 3불 2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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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불 타락 써야되네 4불 2불 4불 3불 1불 3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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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발굴 포식 아으 잘 먹네 방울 5개로도 깰 수 있는 아이언 클레드 고 이즈 달팽이 맛있네 이걸 집어야 돼 말아야 돼 불 뿜기 괘씸한데 두 장 나왔는데 아니 미라 순서야 되는데 불 뿜기 두 장이 날 유혹했어 불 뿜기에 짚고 더블로 가 여기서 위압 두 번 들어가고 아이고 아프다 심지어 댁에 팽이가 있다 뿜기 1-4-3 1-4-3 1-4-3 절단했다 아 몸박 넣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레디하면 버퍼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맞자 광복파스 써야돼 아이고 내팡금 이도류가 뿜기 1-4-3 1-4-3 2-5-3 철힘 절힘 28스택 불풍기 30스택 상태 이상을 뽑을 때마다 적전체에게 30의 피해를 줍니다 레디마도 잡겠다 푸시클 불풍기 킬 2 안되는 포식킬 아이 염통 맛난거 아니 뭔 최대체력이 150이야 빨강 사김의 수준 방울 5개로도 깨는구만 아크릴 이렇게 사깁니다 지워줘 3333 3333 4333 4333 4333 4333 5333 5333 5333 5333 5333 5333 5333 5333 5333 6333